안녕하세요 오늘 계량안강망 옷은 2판인데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책 저쪽에 보면 또 한 책인가 두 책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계량안강량 하나 둘 셋 넷 다섯 책인데 여기는 여기 먼저 경매를 봐요. 쫄보 보거작인가 독성이 보고 중에서는 제일 많죠 롤보 어 그 다음에 광어도 보이고 용어도 보이네 그 다음에 아기 아우 맛있겠다 겨울이라서 지금 개들이 작업 많이 못합니다 쫄보 이거면 변댕이 아기 갈복이 택어 간쟁이 위복 이건 참복이에요 아기 쫄보 자유산 민어 그리고 한 책은 민돔을 이렇게 잡았고 왔네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 열 상자 되네요 저 작은 것 까지 하면 열 열한 세 상자 열한 세 상자 여기는 민돔이에요 오 왕꽃꽃 여기는 수꽃꽃 자 저리 가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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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오락 오오락 열 열 열 열 열 열 일곱 상자 오오락을 입판 중이구요 뭐지 아 체납 체납 오지문에 체납 오지문에 체납 오지문에 자 보세요 다음에 눈 볼 때 백장어 백조기 이렇게 잡아 뭐 소량이지 이렇게 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